지금 중요한 것은 바알에게 물질을 칙첨하면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어요. 엘리아가 나 혼자야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아, 엘리사가 있고 우리는 역사 중 하나의 손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아가 송아지 각을 떠놓고 많이 부리한테 죽잖아요. 그런데 사실 송아지 각도는 건 자기가 속죄, 자기 자신이 죽잖아요. 정 목회자가 다 죽는다. 다시 물멸다라고 고려하고 가듯이 정말 다시 한 번 목회자들이 그리고 깨어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정권은 교체됐지만 내적으로는 너무 혼탁한 것이 누가 어른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 너무 힘든 거야. 사장님이 죽는다는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죽있지 뭐 선현 목사 훌륭한 선교 정신이 있었고 그들이 신사참회 때문에 총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분이 총회장도 안 했고 쫓겨났지만 그분들의 사상과 정신이 한국교회에서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말 복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런 정신.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 큰교회 많이 그리고 재력이 있고 유명하고 그 사람 진짜인 줄 알지만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나도 메시지가 아니지만 정말 은혜보금 율법이지 말고 윤리 도덕 차량 얘기지 말고 보금 예수 십자가 피 보금 생명 성의 역사 그런 회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연합 모이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예비했고 만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반대한 어떤 정치적인 칼라 종교적인 칼라 가지고 만만하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고 제가 지금 다음 주간에도 우리에게 지금 본질의 복지표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매주 돼야 되겠다. 막 광고 내고 유명 강사 안 오더라도 오신 대로. 그래서 말씀 운동하고 또 은사사역도 합니다. 또 방음도 체험 주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교회의 그들이 다시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합하고 하나 되고 누가 어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섬기라. 사랑하고 좋은 데다. 그런데 섬기고 사랑하고 좋은 데 큰 자잖아요. 그런데 섬기고 사랑하고 흉내는 게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고 좋은 거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행복하면 진짜거든요. 가시가 아니고 그것이 영생인데 그것이 사랑인데 저는 우리 한국 개성들 다 똑똑하다 봐요.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진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이번 폭풍가원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화시키잖아요. 지금 이 정권을 통해서. 그래서 희망은 있어요. 은혜로. 누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금은 은 한 사람이 대장하고 어떤 그 시대가 아니고 이번에 33명 모임을 하는 기대를 거려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부족하에요. 뭐 함량 미달이지만 그래도 90분 이상 애국노거 사람들께 잘 모이고 33명은 아니고 330명 33명 돼가지고 무슨 예약이 필요하냐면 총의 노예 중심 총의 노예 중심이 아니잖아요. 세소가 되고 그들이 정치 물론 훌륭한 분도 있어요. 그중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어른이냐 이거요. 그러지면 개인이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물론 훌륭한 어른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연합운동인데 교단도 초월에서 초기파적으로 33명 이래서 애국운동하고 본질의 보혼도하고 성령운동 말씀해 놓은 사람들끼리 연합에서 교대한 하나의 새로운 물결. 이것도 새로운 종교계획이 나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항치 응답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개척교회 목사 눈물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사랑해주고 성겨주고 뭐 큰 교회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본질이 뭔가. 그렇게 다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모이면 새로운 계획이 일어날 믿고. 저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알리면 저는 할 능력이 없어요. 방향. 그러나 그런 분들이 모이고 연합하면 한국계가 살아나면. 왜냐하면 한국계가 변질됐고 WC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의 매를 때린 거잖아요. 주사바 정권으로. 먼저 이 양반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의의 도구로.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가 다시 개혁하고 본질 회복운동하고. 그 일에 우리 한 장모 교사님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을 하시니까 정말 잘해주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려울 때 핍박받으면서 중심에 축에 서서 나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모든 게 하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로. 섭리 경류 가운데서 넉넉히 하나님이 이 한국을 살리시고. 이 나라 새롭게 역사하시고. 자유대한민국 통일한국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영웅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에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